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과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 원에 대한 강원도의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김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2050억 채무 상환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채무를 먼저 갖고 추후에 이 채권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되돌려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강원도의 일방적인 회생신청으로 빚을 떠안게 됐다며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문순 전 지사의 실정 탓이라며 김 지사를 엄호했습니다.